21번 청소 청소 22번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요 23번 기차 기차 24번 꼬리 25번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주고 있습니다. 26번 26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27번 27번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표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표를 파는 곳입니다. 2번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다섯 명입니다. 2번 여섯 명입니다. 2번 여섯 명입니다. 3번 3번 일곱 명입니다. 4번 여덟 명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다섯 명입니다. 2번 여섯 명입니다. 3번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입니다. 4번 여덟 명입니다. 옉 2번 입 김배라 29번 짚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건강한 것 같아요. 2번, 배고픈 것 같아요. 3번, 배부른 것 같아요. 4번, 피곤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건강한 것 같아요. 2번, 배고픈 것 같아요. 3번, 배부른 것 같아요. 4번, 피곤한 것 같아요. 30번 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3번, 배고픈 것 같아요. 3번, 배고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